에따 족발이다 양말 꿀꺽 쇼버스 프로젝트 함께하는 영화 친구 김시선입니다 쇼버스 타고 쇼필름 여행 떠나볼까요? 잤네? 잤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쓰레기 같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언니 한승이별? 알고 나면 이거 미치죠 으악! 써버릴거야 그래도 노답일 땐 여기 좀 도움이 되죠 이별 기억, 이별 아픔 훌훌 털고 내가 할 길 가는 용기가 필요하다면 7월에 출발하는 쇼버스 이별 행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이 꿈꾸던 쇼필름 유니버스 쇼버스 이별 행 7월 22일 대개봉